2,049포인트, 코스닥은 전일 대비 0.24% 하락한 62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화의의 제재를 다시 이어가겠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미중 무역협상에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탄핵 우려 재발로 미국 증시는 조정 마감했습니다. 올해 4분기 반도체 경기 우려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국내 지수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성장성 있는 IT 장비와 소재 종목들은 반등을 보였고 중국의 적극적인 내수 부양 기대감에 화장품과 면세점 종목들이 힘을 내주었습니다. 10월 중국 국경절, 그리고 11월 광군제와 12월 성탄절로 이어지는 일정들이 관련주의 긍정적 투자 심리를 부여해줄 전망입니다. 미중 고위급 협상이 다음 달 10일로 확정되었고 트럼프가 탄핵 이슈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방어해야 하기에 이번 무역협상에서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에 설득력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올 하반기 국내 주식 시장을 든든하게 지지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우리 시장의 조정세는 곧 마무리될 전망이며 올 하반기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 5G, 중국 내수주, 반도체, OLED 등의 주요 업종 관심주들을 재점검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27일 금요일 마감시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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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